지금 보면은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합동연설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뜨겁더라고요. 예, 뜨겁죠. 특히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는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 첫 주가 다르고 또 두 번째 주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당원들이 볼 때는 다이내믹하다. 또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전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주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의 요구들이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표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국민이구나. 이런 입장에서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당원들이 특히 당원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김두관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정당인데 일극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딸이라는 표현 자체를 독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열리면 민주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동시에 열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준엄하게 따지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저는 경선 과정도 그렇고 총선 결과도 보면 실제로 그 전까지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내가 우리 지역을 관리하였고 내가 열리면 우리 당원들을 관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 엘리트적 관점에서 정치 기득권 관점에서 안주했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던 분들은 거의 다 경선에서 그리고 총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묵묵하게 복무했던 분들은 다 당원들이 살려주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응원해서 다시 국회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적극 지지층들이 한 겁니다. 이런 분들을 객딸이라고 폄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불경에서도 지금 90%가 된 거 아닙니까? 89%인가? 89% 해서 전체 누적은 90%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에서조차 지금 10%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극체제라는 편이 맞나요? 당원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표의 결과를 그렇게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동의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민주당 선거 과정을 보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게 당원 조건 강화가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아니 본인 생각과 당원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당원들을 객딸로 폄하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일극체제라고 마치 국민의힘처럼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거는 김두관 의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프레임에 대해서 잘못 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망각한 거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소님이 강득고 의원이 꼭 경기도당 위원장 되셔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탄핵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고 결정되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10일 경기도당 위원장 끝나고 8월 18일에 새로운 지대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공식화할 겁니다. 공식화한다. 그래서 우리 촛불 행동과 함께 사회에 관련된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그리고 국민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거냐 그 입장 속에서 국민의 요구 그리고 시대의 요구 이런 고민들을 잘 담아내서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 담아낸다. 그것이 저희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싸우려면 싸우고요. 그리고 탄핵시키려면 탄핵시키고요. 그리고 하야시키라고 하면 하야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단 이런 게 있죠. 윤석열 정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안과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인기 단축 개헌 포함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할 재고의 여지는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변화되고 변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강덕고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파블로님이 진실이 이깁니다. 해피데이님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거기에 또 집중하실 것 같은데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도 저희가 주최하는 토론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정견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자세하게 들어보고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 또 앞으로의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더 불길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할지 말씀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탄핵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체육병 관련된 문제라든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닐 때는 저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특히 대선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번에 0.73%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아마 24만 7,077폐였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44만 2천여폐 차이로 이겼습니다. 제 경험상 이길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두구의 모든 것을 쏟아버서 경기도를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그 승리가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우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강두구와 함께 민주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 때도 뵐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뵙고 다른 후보들과 함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